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꿈을 못 깨는 엄마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딸내미 쓰니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다 제목 무조건 전문직 남자 아니면 부자랑 결혼을 해라 라는 우리 엄마님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우리한테 개쥐뿔도 없는데 부자는 무슨 부자야 그게 될 거라고 봐 원제 전문직 부잣집 남자만 만나라는 우리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를 졸업한 평범한 교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꼭 조언 좀 해주세요 없는 형편에 나름 좋은 대학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저를 보면서 엄마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 당신의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딱 하나 결혼과 관련해서만큼은 엄마와 견해가 너무 달라서 진짜 스트레스에요 일단 엄마는 경제력이 너무 없는 우리 아빠와 결혼해서 평생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무조건 부자 아니면 전문직 남자랑 해라 이거 명령이다 이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아요 선자리 나가잖아요 거기서 만난 저와 비슷한 공무원들 남자들은 무조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한 번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돼가고 있었거든요 사귀었죠 그런데 엄마는 어이구 이거 이놈도 허벗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당신이 달려들어가지고 대놓고 상대방한테 무리하게 굴어가지고 너 꺼져 이래가지고 결국 남자 쪽에서 이별 통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차였죠 엄마 때문에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잘난 게 없어요 그냥 얼굴도 평범하고 집도 가난한 일개 공무원일 뿐인데 그런 만큼 저와 비슷한 수준의 외모 집안 직장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리고 엄청 강하게 엄마 그러지 마라 안된다 설득을 해봤지만 엄마는요 설득을 안 되는 걸 넘어서 이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해요 참고로 저희 엄마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평생 동안 단순 업무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세상 물장을 잘 몰라요 여자 직업 중에는 교사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너는 의사 변호사랑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그리 될 거라고 믿고 삽니다 엄마가요 저 말고 엄마가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신실한 신앙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당연히 그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엔 경제력 빵빵한 너무나 잘난 여자들이 많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쌍팔 연도식 결혼가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제 친구 중에 시집을 잘 간 애가 있거든요 부잣집에 시집을 간 동기가 하나 있는데 아니 여러 명 있죠 이런 애들 얘기를 하면서 막 열을 올리고 걔들도 하는데 너라고 못할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비교질을 해요 근데 걔들하고 나랑 달라 아니 나한테 따로 물려줄 재산이나 아니 준비를 해놓은 결혼 자금조차도 없는데 아예 시작점 자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요 미쳐버릴 것 같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엄마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선 없는 형편에 내 자식이 좀 잘났고 또 당연히 잘 살길 바라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자의 전문직이 가난한 교사를 만날 일 따위는 없다는 거 쓴이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랑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엄마 그럼 엄마가 직접 그런 남자를 좀 데리고 와봐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치를 수 있는 돈도 있는지 물어보고 앞으로 쓰니 연애는 엄마 몰래하고 엄마한테는 엄마 잘난 남자들 좀 데려와 이렇게 중매자리나 열심히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아 그리고 님 혹시 집에 생활비 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 동네에 부자 아니면 전문직 남자 이렇게 아니면 무조건 결혼을 반대하는 아줌마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내 딸이 시집가면 생활비를 안 줄 테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지 결혼 못하게 하려고 아 2번 아니 전문직 남자가 왜 교사를 만납니까 같은 전문직 아니면 부자의 더 이쁘고 어린 여자를 찾고 만나죠 디덕글 쓴이도 이걸 이미 알고 있고 그저 자기 엄마를 설득하고 싶다는 글인데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왜 하는 걸까 뭐야 2번 말투는 좀 그지 같지만 말 자체는 정확한 거예요 요즘 전문직 남자들 옛날이랑 다릅니다 보자집 이쁜 딸내미 아니면 자기랑 스펙 비슷한 전문직 만나가지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데렐라 스토리 따윈 없다는 거야 3번 쓴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네요 저랑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잠깐 적어보자면 얘도 되게 가난한 집 딸내미인데 정말 이뻐요 엄청 이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남자들은 다들 한눈에 반할 정도로 대단해요 그래서 선보로 나가면 애프터 100%야 하지만 사귀고 만남이 길어지면서 결혼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다 깨지는 거야 무조건 깨져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랬어요 남자들은 대부분이 결혼하겠다고 좋다고 난리를 쳤대요 그런데 뒤에 있는 그 부모들이 죄다 결사반대를 하더랍니다 네 맞아요 바로 가난 때문이죠 저런 집 딸이랑 결혼하면 내 아들만 고생한다고 쓴이가 교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노후 대비조차 안 된 집은 딸이 벌어서 부양을 해야 해요 교사 월급? 그거는 얼마나 된다고 안 그래요? 그거 친정부모 노후 지원에 쏟아버리면 세상 어떤 집이 그걸 보고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쓴이 엄마는 당신의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길 바란다면 말이죠 최소 본인들 노후 대비는 해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부잣집 전문직 남자들은 교사 며느리 월급 2,300 필요 없다고 해요 대답글 바로 내가 가난한 집 예쁜 딸내미인데요 부잣집 전문직 남자 부모님들 통해가지고 선자리 진짜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그럴만한 게 만나보면 전부 다 키 작고 숙기 하나 없고 못생기고 살면서 여자 한 번 못 만나본 모태솔로 같은 남자들밖에 안 나와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이런 차례가 왔겠지 이게 현실이야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여기서 많은 걸 포기하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시집은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럴 비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결론은 뭐냐 멀쩡하고 매력이 있는 부자와 전문직은 가난한 여자를 만날 일 따위는 자체가 아예 없다 자학인가 4번 제가 봤을 땐 쓴이 엄마 절대 못 바꿔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쓴이가 노천으로 늙어 결혼을 아예 못하면 그때 정신 차리겠죠 내 댓글 이거 레알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우리 엄마도 내가 30대 후반 되니까 눈을 좀 낮추더라고 그 대충 좀 데리고나 와봐라 이렇게 5번 계룡남들 자기한테 병원을 차려줄 부잣집 외동딸을 원하고 중산층 전문직들 부잣집 외동딸을 원하며 상위층 전문직들 끼리끼리 만나요 이게 현실이야 6번 가난한 남편을 만나 평생 고생한 엄마는 말이죠 그런 엄마의 딸이 교사다 그럼 평생 혼자 살아라 이러지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 쓴이 친엄마 맞아요 7번 그런 남자가 수십억짜리 집을 해오면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서 입을 막는 수밖에 없죠 혼수에 대한 억단이로 짱짱하게 가능하냐고 8번 어? 불가능한 건 아니야 진짜 축 어? 이쁘면 가능하지 두 번째 사연 이건 무편집입니다 원제 저 아줌마하고 어울리는 그런 딸이에요 가난하면 결혼도 못하나요? 저는 얼마 전 남친에게 차여버린 여자아입니다 총 3년 만났고 자기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던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미안하다며 부모님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버리네요 네 저 가난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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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난하던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가만하대요 한 살 여러 아이 남친보다 먼저 취직해가지고 적은 액수지만 꾸준히 돈 벌어왔고 얼마든지 제 자유로운 생활 데이트 같은 거 즐길 수 있는데 딱 하나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결혼만큼은 절대 추구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연금도 없고 자가도 없고 안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직업에 저희 부모님과는 사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기업을 다녔던 어머님 그리고 교사였던 아버님 끝으로 작년에 공무원이 되어 다 함께 축하 파티를 했던 전 남친까지 저요 취직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저 부족한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고 비록 돈은 없지만 절약하고 늘 서로 아끼는 그런 가족인데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죄인이 돼서 이제 제 눈치를 보고 계세요 딸내미 혼사를 망친 부모라고 가슴을 침해 웁니다 평소 이런 판 같은데 보면 재정적인 문제로 결혼과 파혼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는 커플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 있는 댓글마다 공통으로 있는 말 남의 집 가장은 빼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서 저는 우리 집 가장이었나 봐요 저는 그저 이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판에 올라오는 많은 의견들처럼 우리 집 가장이자 유일한 안전한 돈줄 노후 책임자는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수준에 맞게 만나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제 수준은 뭔가요? 저처럼 노후 대책이 없는 부모를 둔 그런 남자를 찾아다녀야 하는 겁니까? 이제 남자도 사랑도 사람도 너무 무서워요 댓글 1번 감성팔이 오지네 크크크 남자고 여자고 다 떠나서 그냥 남의 집 가장은 무조건 아웃이야 2번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3번 저도 이번에 살면서 처음으로 선이라는 걸 봤는데요 저희 부모님 직업에 형부 직업까지 물어봅니다 물론 그쪽 집도 자기 동생 직업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하더라고 수준을 맞춰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4번 아니 본인 수준을 본인이 모르면 어쩝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님의 현재 수준이 이대로 결혼했을 때 마음 편히 본인 가정에만 충실하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맞는지 말입니다 어차피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른 잊어버리고 님이 열심히 어? 졸라 열심히 뭐 그래봐야 다람쥐 체바퀴 도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면 님이랑 맞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예 노후 준비가 안 된 집안 아 슬퍼 5번 자가 없고 노후도 없고 안정적인 직업도 없다면 그냥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 자체를 포기해야 맞죠 6번 뭐? 사랑 야 이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몰랐냐? 7번 야 이거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 어쩜 좋냐 8번 역지사지 이게 만약 반대라면 님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될 것 같냐고 시댁 어른들 노후 네가 책임질까요? 다른 비유를 하자면 물도 있어야 마시는 겁니다 그 흔한 물도 없으면 못 마셔 그렇죠 제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게 로또도 긁어야 돼 바라고만 막 사람들 상상하거든요 아 로또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 로또를 사는 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사고 바라란 말이야 아무튼 뭐 사랑 돈이 최고야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랑이 깨지는 걸 많이 봐도 돈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깨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돈이 많으면 사랑이 깨지는 사람도 막아줘요 걔는 야 남친이 돈이 너무 많고 나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사랑이 깨졌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이 이러한ень거 어렵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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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